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Self-Supervised Learning for EASY라는 주제로 저널 미팅을 준비한 숙박사 통합과정 영탁이라고 합니다. 먼저 Self-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지 분류에 있어서 현재 Supervised Learning, 그러니까 지도학습은 너무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가지 한계점이 있는 게 일단 Self-Supervised Learning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거고 레이블링이 꼭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굉장히 많고 레이블링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넷이나 구글넷 같은 알렉스넷 같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레이블되어 있는 건 정말 목적이 있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 데이터셋들이고 사실 인터넷에 있는 많은 구글에 있는 많은 사진들은 사실 레이블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레이블링하고 또 학습시키고 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든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블링은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이런 레이블링이 필요 없는 학습 방법을 만들고자 했는데요. 그게 바로 셀프 스포로바이지드 러닝입니다. 이 셀프 스포로바이지드 러닝은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으로부터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고자 하는 학습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언레이블드 데이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레이블 자체가 없는 데이터이고 레프레젠테이션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효과적으로 나타낸다는 건 쉽게 말해서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학습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스포로바이지드 러닝은 총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네트워크가 이 프리텍스트 테스크를 통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이런 이해도를 높여서 레프레젠테이션을 그러니까 잘 학습을 해서 이후에 트랜스포로바이지드를 한 다음에 이런 우리가 진짜로 풀려고 하는 문제를 잘 풀게 해주는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인 이 프리텍스트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셀프로 문제 정의를 해주고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seed라고 하는 게 오리지널 데이터입니다. 오리지널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한 다음에 이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까지를 모두 합쳐서 하나의 클래스를 가진다라는 가정하에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예시로는 이렇게 직소 퍼즐, 이미지를 직소 퍼즐처럼 만든 다음에 이 패턴을 막 무작위로 섞고 이 무작위로 섞은 걸 원래 원본 데이터처럼 만들도록 학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논문에서 나온 방법이라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은 GMSS라는 모델을 이용을 해서 기반으로 이미지 리코르그리니션을 하는 논문 연구입니다. 저는 IEEE Transactions on Affective Computing 이라는 저널이고 임팩트 팩터는 13.99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아티피셜 인텔리지언스 분야에서 10% 안에 드는 저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은 총 3가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eed, Seed4, 그리고 MPD 이렇게 3가지를 사용을 했고 각각 15명, 15명, 30명 그리고 클래스는 3클래스, 4클래스, 7클래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는 두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Subject Independent랑 Subject Independent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GMSS라는 모델이고요. 크게 3개의 과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프테이터를 트랜스포밍하는 과정, 피처를 뽑는 과정 그리고 멀티태스크로부터 로스를 구하는 과정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 3가지 과정을 여러 개의 태스크로 나눠서 병렬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게 스페셜, 스페셜 직소, 그리고 프리퀀십 직소, 그리고 컨트라스티브 러닝, 그리고 오리지날 여기는 이제 저희가 아는 Supervised 러닝에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왼쪽에 있는 3가지가 이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스크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데 저희에게는 모듈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할 것 같아서 모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페셜 직소 모듈, 프리퀀십 직소 모듈, 그리고 컨트라스티브 모듈 이렇게 3가지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소 퍼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직소 퍼즐은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 개의 퍼즐 조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각 퍼즐이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조각들이 어떤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네트워크가 학습하도록 뒀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이런 픽셀들이 이렇게 섞이더라도 원래대로 만들어지려면 이 네트워크 자체가 이 픽셀들의 어떤 특징을 추출할 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각각의 특징들을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은 호랑이 배 부분이구나 이 부분은 호랑이의 머리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이런 다시 오리지널 데이터처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 이 요소 요소 하나의 특성도 알 수 있고 이 전체적인 그림, 이 데이터 자체가 가지는 어떤 특징들을 잘 추출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셜 직소 퍼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이 연구에서 측정한 데이터셋, 사용한 데이터셋의 채널 배치도인데 보시면 이렇게 채널들을 10개의 리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리전을 직소 퍼즐 앞에 호랑이를 나눴던 것처럼 직소 퍼즐을 나눈 다음에 이 채널들을 무작위하게 랜덤하게 퍼뮤테이션을 해서 섞습니다. 그래서 섞은 다음에 이게 원래 자리로 돌아오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센트럴 영역에서의 어떤 특성을 잘 어떻게 학습을 하고 전두엽에서의 특성을 학습을 하고 후두엽에서의 특성을 학습을 하고 그래서 각 영역별로 학습을 잘 하게 한 다음에 원래 우리 전체 스컬프에서 나오는 특성을 재조합하도록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두피 전체에서 얻을 수 있는 특성 그리고 이 리전 하나하나에서 얻을 수 있는 특성을 한꺼번에 같이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셜 직소 퍼즐은 이렇게 학습이 진행이 되고 프리퀀시 직소 퍼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스컬프에 대해서 5개의 밴드로 나눠서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그러니까 PSD를 추출한 다음에 이 프리퀀시가 원래 저희가 이렇게 1Hz부터 50Hz까지 있는 것처럼 순서대로 데이터가 정렬이 돼야 되는데 이걸 이제 무작위로 썩게 되면 4Hz에서 7Hz가 제일 앞으로 가고 감마가 중간점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 걸 이제 1Hz부터 50Hz까지 쫙 정렬이 되도록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Contrastive Learning인데 이건 지난번에 지난 전월 미팅 때 제가 설명해 드렸던 부분인데 오리지널 데이터로부터 어그멘테이션 한 건 positive, 전혀 다른 클래스는 전혀 다른 이미지는 negative 이렇게 해서 같은 이미지에서 나온 이 데이터들은 서로 비슷해지도록 그리고 아예 다른 데이터는 서로 안 비슷해지도록 그러니까 멀어지도록 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모듈을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고 앞에 3가지 모듈에 대한 설명은 다 했고 이제 예외적으로 Feature Extractor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Feature Extractor는 그래프 CNN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채널들이 어떤 노드가 하나의 노드가 되고 각 인접한 채널들을 엣지로 이어서 이 가운데 있는 인접 행렬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접 행렬을 기반으로 Feature를 뽑게 되고 사실 이 가운데 그림은 이 연구에서 보여주는 그림은 아니고 다른 연구에서 가져온 건데 아마 이런 식으로 인접 행렬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지금 Subject Dependent로 했을 때 그리고 Subject Independent로 했을 때 분류 성능을 나타내고 여기 지금 각 분류 정확도 뒤에 별표가 있는데 이거는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과의 통계 차이가 아니고 그냥 이 저자가, 이 논문의 저자가 직접 테스트해 본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뒤쪽 표를 보시면 이 표현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 저자가 직접 테스트를 해 본 경우 그리고 안 해 본 경우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따로 논문 내에서는 통계 차이에 대한 부분은 없었는데 일단 분류 성능 부분에서는 굉장히 다른 연구들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7가지 메소드들은 전부 Self-Provised Learning의 방법들이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GMSS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Self-Provised Learning에 대해서 분류를 해 봤다면 여기서는 이제 Supervised Learning를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Subject Independent랑 Subject Dependent에 대해서 분류를 해 봤을 때 앞에서 보여드렸던 Self-Supervised보다는 훨씬 높은 성능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다른 Supervised Learning 방법에 비해서도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Self-Supervised Learning를 했을 때 추출되는 이제 Feature를 TSNE로 뿌려 봤을 때의 결과인데 보시면 이 위에 이제 A부터 E는 네트워크에 들어가기 전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뭐 별도의 Feature를 어떻게 뽑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언급한 바는 없는데 아마 주파수 특징을 뽑아서 TSNE에 넣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학습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Self-Provised GMSS라는 모델을 넣지 않았을 때 그리고 밑에는 GMSS라는 모델을 넣었을 때에 지금 비교를 한 건데 보시면 피험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란색, 빨간색, 까만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이게 지금 각 클래스별로 Feature가 어느 정도 잘 나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5분 피험자 같은 경우에도 노란색, 빨간색, 핑크색, 파란색, 초록색이랑 갈색이 좀 섞여 있지만 예를 들어서 모델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분류가 더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Oblation이라고 해서 모델에서 세 가지 테스크가 있다고, 모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듈들을 하나씩만 썼을 때, 그리고 두 개를 함께 썼을 때, 세 가지를 모두 다 썼을 때를 비교한 그래프인데 보시면 여기 S라고 되어 있는 게 Special 부분입니다. 그래서 Special 모듈을 썼을 때 가장 성능이 높았고 그 말인즉슨, 이 Special 모듈이 Self-Supervised Learning 모델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특징들, Representation을 가장 잘 추출해 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F, SC 같은 경우에도 S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모듈을 다 썼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는 Emotion이 아니라 수면 단계를 슬립 스테이지를 분류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omprehensive Evalu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종합 평가를 한 연구라서 다양한 Self-Supervised Learning 방법,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를 한 연구이고 저널은 IEEE Transactio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에 실린 연구이고 임팩트 팩터는 4.5528입니다. Rehabilitation 분야에서 Q1에 해당되는 저널이고요.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슬립 스테이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라서 데이터셋은 총 3가지, 슬립 데이터셋을 사용했고요. Input 데이터는 Low Data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분류 같은 경우에는 Five Fold Cross Validation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데이터셋은 여기 아래 있는 것처럼 데이터셋이 구성되어 있고 보시면 데이터 임밸런스가 조금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데이터 임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인데요. 여기 보이시면 세 가지 데이터셋이 있고 세 가지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있고 여기 보면 1DCNN, Attention Slip, 그리고 Deep Slip Net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분류에 사용했다고 하고 Self-supervised 알고리즘은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Self-supervised 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세 가지 모델을 학습을 하고요. 이 세 가지 모델을 학습한 것을 가지고 파인 튜닝, 약간의 파인 튜닝을 한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인 튜닝을 해주고 분류 결과를 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슬립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이라고 하고 1DCNN 같은 경우에는 채널별로 데이터를 넣어서 분류를 하는 거고 이 Attention Slip은 말 그대로 Attention 모델이 들어가 있어서 분류를 하는 모델, 그리고 Deep Slip Net은 LSTM과 CNN을 기반으로 분류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이다 보니까 이 연구에서도 따로 그림이나 어떤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아서 이런 세 가지 모델에 각각 다른 Self-supervised 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했다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모델과 알고리즘을 이용한 분류 결과입니다. 이제 각 열이 분류 모델에 대한 결과이고 각 행위 사용된 데이터셋과 사용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5개 알고리즘이 보이는데 Supervised 러닝은 레이블을 모두 주고 학습을 한 경우, 그리고 나머지 4개는 Self-supervised 러닝, 레이블을 없이 학습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 네모를 해놨는데 가장 좋았던 경우는 Bold,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경우는 밑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Bold와 밑줄이 이 세 가지 알고리즘에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결과에 1% 레이블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1%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앞서 파인 튜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파인 튜닝 할 때 레이블을 몇 퍼센트 사용했느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스트 데이터가 한 천 개 정도라고 하면 그 중에 10개의 데이터,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양의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Supervised 러닝보다 더 성능이 좋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파인 튜닝을 1% 정도 했을 때 분류 성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파인 튜닝을 하면 할수록 더 분류 성능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이건 데이터 레이블을 1%만 줬을 때랑 100% 줬을 때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한 10% 정도 했을 때는 주면 분류 성능이 준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고 이 오른쪽 결과가 특히 좀 고무적인 결과인데 각 바그래프는 분류 성능을 나타내고 인밸런스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을 했을 때 밸런스드 데이터는 인밸런스 데이터를 적절히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각 비율을 1 대 1 대 1 대 1로 맞춰준 다음에 분류를 했을 때인데 보시면 두 결과가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결과가 이제 의미하는 바는 인밸런스 데이터에도 이런 Self-Supervised 러닝 방법을 사용을 하면 이 결과의 치우침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선 데이터 분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Subject Dependent 그러니까 피험자 안에서 트레이닝 테스트를 한 경우였는데 이 결과에서는 이제 데이터셋 안에서 Subject Independent 결과를 낸 결과를 본 겁니다. 그래서 각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마다 그리고 알고리즘마다 분류 성능을 똑같이 나타내고 있고 Intra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같은 데이터셋 안에서 트레이닝 테스트 했을 경우 그 다음에 Inter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데이터셋을 트레이닝 테스트에 사용했을 때고 보시면 E0부터 E7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 피험자부터 0번 피험자부터 7번 피험자까지는 트레이닝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테스트를 사용하고 이랬을 때 분류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대 60% 정도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 전반적으로 지금 볼드가 가장 높았을 때 분류 정확도인데 Supervised Learning보다 이런 Self-Supervised Learning이 좀 성능이 좋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같은 데이터셋 내에서 하는 것보다 다른 데이터셋에서 트레이닝 테스트하는 것 확실히 성능이 낮은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 두 가지 Self-Supervised Learning에 대한 논문 연구를 소개해 드렸고 이 두 가지 연구를 소개해 드린 이유는 제가 최근에 Contrastive Learning을 공부하고 있기도 하고 계속 제가 최근에 이런 Deep Learning 연구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모델을 좀 병렬적으로 배치를 해서 각각 다른 로스를 이용을 해서 학습하는 이런 방법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 특히 Self-Supervised Learning이 앞선 결과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Supervised Learning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오버피팅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특히 이런 인밸런스된 데이터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